몸이 넓어졌어. 너무 탔나? 영국아, 그 트로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? 어머, 지금 거의 스타일링 와서 되는데? 우리만의 수! 너는 악자 짜! 야! 거울에다 짓거려봐 해줘. 감사합니다. 어, 나 그쪽으로 가려. 거울에다. 뭐야, 이 꼬옥 꼬치지는? 짓거려봐. 윤기여기야. 너는 진짜 누구? 거울에다. 짓거려봐. 진짜 이제 거울에다 짓거려봤네. 진짜 이제 거울에다 짓거려봤네. 있으면. 구렛 나루. 딱, 딱 이거 아닌가? 초등학교 때 애들 다 이러고 다녔는데 난 염색을 서로 와서 처음 해봤는데 난 염색을 서로 와서 처음 해봤는데 염색을 서로 와서 처음 해봤는데 고. 거냐에겐 어디에 안보는 거예요? 우린 먹고 탐정공원에 그러고